스테로이드를 팔꿈치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나 힘줄이 더 약해지고 결국엔 만성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줄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힘줄염은 없지만 힘줄이나 인대 손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팔꿈치 주변에 점액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마찰을 줄이고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점액랑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어느 정도는 간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양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팔꿈치가 당기는 듯하다든지 아니면 뻐근하다 뭐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그런 양상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겠고 그리고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팔을 쓸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팔꿈치를 돌릴 때나 이런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인대가 약해지거나 근육, 힘줄이 약해진 경우에는 뻐근한 증상이라든지 먹먹한 통증 그러한 힘줄이나 인대가 약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염증이 생겼을 경우 뭐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같은 경우 이러한 염증은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증인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때까지는 운동이나 활동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염증을 없앤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팔꿈치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나 힘줄이 더 약해지고 결국 만성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러한 스테로이드 외에도 기이닝 주사라고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도 어느 정도 재생작용도 있는 그런 주사제도 있고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방법을 쓰게 된다면 증인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꿈치 주변에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를 하는 신경플로로 주사를 통해서 문제되는 신경이 늘려진 부위를 주사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통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재생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치료로 PIP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부를 해서 혈소판과 통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혈액에서 채취된 부분을 모아서 해당 부위에 주사를 하는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PIP 치료는 스테로이드나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재생효과가 매우 뛰어난 치료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며칠 동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PIP 물질이 주입된 후에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되면서 재생되는 과정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고 나서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쓰면 염증도 덜 생기고 근육의 긴장도 덜 생기고 다른 외상의 위험도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팔꿈치가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주먹을 쥐고 주먹을 아래쪽으로 향했다가 또 위쪽으로 향했다가 하는 운동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런 팔꿈치 주변에 근육을 좀 더 이완시키고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키고 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운동이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팔꿈치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에 유발된 통증이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진다면 병원을 굳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팔꿈치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손절임 증상이 같이 있다든지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